미술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미술 하시는 분들은 역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또 좀 안다 싶으면서 잘 몰랐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동양적 제국이라고 하는 건 좀 익숙하실텐데 만국공법적 제국은 좀 낯선 표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원궁이 참 희한하게 생긴 서울에 있는 5대 궁궐 중에서도 희한하게 생겨먹은 궁궐인데 왜 이런 궁궐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궁궐을 만들었던 당사자, 당사자의 집주인이죠. 그 중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었는지 또 그것이 이 나라와 또 이 도시 서울의 문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산발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제국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제국은 서양에서는 임페리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제국은 동양 역사에서는 명료한 개념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이전에 물론 TV 드라마에서는 그냥 아무 때나 제 황제의 짐 이런 말을 쓰지만 왕이 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요. 왕을 패하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황제이고 그리고 왕은 그보다 한 등급 낮춰서 과인이라고 부릅니다. 고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돼 있죠. 황제에게만 패하라고 하는 칭호를 헌정하고 왕에게는 전하라고 부릅니다. 세자는 저하, 영의정은 하파, 판서대감은 각하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는 건 참 웃기는 일이죠. 동양 사회에서의 천자의 지위는 종교적 또는 문화적 지위는 예수교가, 기독교가 지배하게 될 서구 사회에서 예수의 지위와 같습니다. 서양의 기독교 세계의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탄생 후로 계속 연호를 새기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수 연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너도맨이, 서력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연호거든요. 올해는 2016년, 내년은 2017년. 예수 그리스도는 안 죽기 때문에 100년 후는 2116년이 되겠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자 즉휴후를 초년으로 쳐요. 걸룡 원년, 걸룡 7년, 걸룡 20년 그렇죠. 걸룡 60년 다음 해가 걸룡 61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 천자가 죽고 다른 천자가 죽여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제자이고 신의 계승자이고 신의 아들이 단 하나뿐인 거죠. 그게 중국입니다. 제국은 중화가 있다. 중화 하나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화 주변을 이적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12세기, 13세기 주자학이 정립된 이후에 이민족 지배가 아니라 한족의 국가가 서있었던 성나라 때, 명나라 땐 주자학이 굉장히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됐고요. 이 사고방식에 따르면 세계의 중심은 중화의 나라, 중국이다. 이건 지리적 중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심이기도 하고 천자의 나라라는 것이죠. 천자의 나라가 중화이고 그 다음에 그 외곽에 이적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중화의 나라는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씁니다. 중국 역대 왕조를 보면 다 아시죠? 하, 은, 주, 춘초정국시도 다 거치면서 또 수당, 원명, 청축 나갔죠. 그리고 그 주변의 이적들은 전부 두 글자로 써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두 글자 나라예요. 조선, 숙신, 말갈, 여진, 거란, 돌궐, 토번, 대리, 운남 등등 이런 식으로 붙여넣습니다. 나중에 17세기 이후에 서구 세력과 접촉을 본격화하면서부터는 그쪽 나라 사람들은 이적도 아니고 이적보다 등급이 더 낮은 금수다 그래가지고 세 글자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관행적이었어요. 아라사, 미리견, 영길리, 불란서, 토익, 오지리 같은 이름들이 나오죠. 그런 위계 속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화주의였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명료한 것이 화의론이었습니다. 이 화의론적 세계관은 주자성리학과 함께 고려말에 들어오는데 고려말 조선왕족을 개창할 당시에 이 개창의 주역들을 신진사대부 주자학자라고 합니다. 이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정통론에 충실한 그룹이 있고 화의론에서의 화의는 화의일 뿐만 아니라 정통과 이단, 적과 서, 남과 여, 음과 양과 음 등등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차별적으로 보는 세계관인데요. 엄밀히 나누는 정통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게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에요. 고려말 3은이라고 불러는 목은, 인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이런 사람들이 16세기 조선성리학의 주류가 되는데 이 성리학자들이 화의론을 같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럼 화의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정통과 이단, 적과 서, 왕과 신하, 명보는 절대로 어긋나선 안 된다는 것이 화의론의 중심이에요.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송 때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한 학문치겠고요. 남송이라는 상황이 중국인들에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진족에게 강토의 반 이상을 빼앗기고 흠종, 휘종 두 황제를 인질로 잡히고 여진족에게 조공을 바치던 상황이었어요. 금나라에.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죠. 이런 자존심이 상한 것을 문화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중화의 국가인 송나라가 이렇게 굴욕을 겪고 있지만 천지자연의 이치상, 중화가 중심이 되고 이적이 변방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걸 체계화한 것이 화의론이에요. 문명의 중심이고 지리적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 오직 중국뿐이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분논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말에 그대로 받아들인 유학자들은 역성혁명을 용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민족이 침략해서 한 나라 왕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래서 병몽주 일파가 끝까지 조선왕조 개청에 반대했던 것이죠. 반면에 조선왕조 개청에 협조했던 일부 주자학자들은 주자학의 정통론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작에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이 이거였어요. 학이 습지, 생이 지지, 이상한 말이다 싶죠. 주작에서 가장 강조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재가치국, 병천하. 이 수신이 뭐냐? 이건 하나의 일련된 사람이 인격이 완성돼 나가는 과정을 의미해요. 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동거지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수신이란. 행동거지가 어떻게 해서 바라지느냐 하면 그 앞에 성의정심이 있습니다. 뜻을 진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몸을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는 전제인데 그럼 어떻게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앞에 또 경물치지입니다. 지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한자의 지와 한자의 식은 조금 다른 방식의 암을 지칭합니다. 지라고 하는 글자는 생김새가 화살 지자 옆에다가 입구자를 붙여놨어요. 좀 막 이야기하자면 화살을 입안에 넣고 찌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암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내면 안 된다.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안 된다. 이런 걸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응당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생의지지라고 그러죠. 나면서 사람으로 나면서 저절로 알게 되는 영역이 알리 있습니다. 배우지 않고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자가 학의 시습지라고 했습니다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소리, 음, 창과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남에게 배워야 알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암에 대한 생각은 그랬어요. 첫째는 안 배워도 아는 영역이 있고 배워야 아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 경물치지에서의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거나 태어나서부터 아는 것도 아니고 꼭 배워야 아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탐구해서 아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제3의 영역의 지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또는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탐구해서 아는 것을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스스로 연구해서 알고 그 안 지식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을 바로잡고 그러면 행동거지가 바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죄가 치고 평천하가 이루어진다고 봤던 것이죠. 그건 1년의 과정이었어요. 이런 측면을 또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자 자신이 남성의 진신, 그러니까 지방지식인이었어요. 당대 송나라는 귀족이 대를 이어가면서 높은 요소를 하고 지방지식인들은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등용되지 못하는 이런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고 봤던 거죠.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행동거지를 바로 닦은 사람이 통치를 해야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돌연 등은 조선왕조 계층에 적극 협력했던 정돌연 등은 이 측면을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연구에 따르면 정돌연을 비롯해서 조선왕조 계층에 적극 참여했던 주자학자들의 상당수가 신분상의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천민의 피가 섞여있던가 아니면 서자든가 이런 식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스스로 정통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정통론은 조선조계의 정통론은 약해지고 주로 관립유교, 관주도의 주자학에서는 후천적 노력에 의한 지식의 취득 그리고 지배적 지위의 획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취득으로 나갔다가 16세기 이후 이성계가 역성혁명,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문화적으로 사라지면서 주자학을 고지곳대로 있는 그대로 통째로 흡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확산됩니다. 그런 태도를 중심적으로 앞장서서 이끌었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의 유학자 여러분들이 존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천원짜리하고 천원짜리 지폐는 좋아하시죠. 이 두 분이 16세기에 들어와서 화의론을 포함하는 주자학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의론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딜레마가 생겨요.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조선은 암만 10번을 불러도 이적일 뿐입니다. 이적인 조선, 스스로 우리는 오랑케다. 그렇죠. 우리는 오랑케다. 이렇게 자의식에 집어넣으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16세기 주자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소중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비록 변방의 이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중화에 뒤질 것이 없는 작은 중화다. 다른 이적들과는 다르다라는 차별화 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중화에 대한 깍득한 예의 이런 것들은 저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이 소중화 의식을 근본적으로 한 단계 더 바꿔버린 것이 병제호란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중화인 것을 문화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인정하는데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패자가 된 청나라는 이건 우리와 같은 여진족 오랑케 종족이란 말이죠. 이들이 중화의 계승자일 수는 없다. 영토는 비록 우리가 동쪽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치우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화의 명맥은 우리가 계승했다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오랑케의 의식, 변방의식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일부 지식인들이, 아니 주류 지식인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북벌론 청나라를 다시 몰아내고 명나라에게 중원을 되돌려준다. 이런 걸로 나섰다가 뭐 굳이 그럴 거 있느냐? 우리가 명나라의 정통 계승자로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희, 옹정, 걸륭, 가정 이런 중국 연호를 썼지만 민간에서는 계속 숭정연호를 썼어요. 마지막 명나라의 마지막 숭정연호를 써서 심지어 숭정 삼갑자 숭정이 죽은 지 180년 이런 식의 연호를 계속 쓴 거죠. 그 시대의 유교재식인들에게 숭정은 예수였어요. 숭정황제는 왜? 죽었지만 영생하는 거죠. 숭정연호로 이런 식의 중화계승의식이 나오고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중화다라는 생각은 이런 진경상수화가 우리 땅을 그린다. 중국을 그리지 않고 현실의 우리 땅을 그리는 화풍으로도 나타났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런 진경시대의식 조선중화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계양기에 한국에 왔던 입상에 왔던 서양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박물관이다. 왜? 중국에서는 이미 300년 전에 사라진 의복이 조선에서는 그대로 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신랑 신부들이 입던 한복들 사모관대 이런 것들이 중국 박물관가 보시면 명나라 때의 예복 그대로예요. 명나라 때의 반복을 조선 초기에 채용을 했고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오면서 변발로 두 발을 바꾸고 복장도 청나라식 복장으로 다 바꿔버렸지만 조선에까지는 그걸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의 반복이라든가 신랑 예복이라든가 하는 것은 명나라 때의 복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우리가 유일 계승자다라고 하는 의식 그러면서도 실제로 명실상부한 중화제국은 못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18세기, 19세기까지 조선 지식인들의 의식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걸 근본적으로 바꿨던 몇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1882년 이모불란 이후입니다. 이모불란은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개입해서 진압을 했죠. 이걸 진압한 이후에 진압분의 일원으로 왔던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사람이 1884년 갑신정변 진압을 계기로 실제로 총독처럼 행세를 했어요. 고종을 쫓아내려는 시도도 했었고요. 나이 20대의 젊은이였었는데 스스로 외국인들한테는 거버너라고, 감국이라고 이 나라를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종과 관리들, 제아재식인들의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정치 내전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반청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릅니다. 반청독립, 우리가 대화, 갑신정변을 얘기하는데 갑신정변의 첫 번째 강령이 바로 반청독립이었습니다. 중국의 사대하는 마음을 끊고 자주동립하자라는 것이었죠. 이건 여러 지식인들과 심지어 고종까지도 동조했던 그런 의식입니다. 이 반청독립 의식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개리에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1894년의 청일전쟁이었고요. 청일전쟁이 터지고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이제 중국이 동아시아, 동양의 유일 전제 제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근거가 사라집니다. 청일전쟁이 나자마자 일본의 강요를 인해서 이제 조선은 청나라와 사대관계를 단절한다라고 하는 통보를 했죠. 그리고 청나라와는 1897년에 다시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이 한청 조약인데 이 조약이 우리가 개항 이후에 외국가 맺은 유일한 평등 조약입니다. 청나라와는 평등해졌던 것이죠. 이럼으로써 청나라 중국에 대한 심리적, 문화적인 딜레마, 트라우마 또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단절했다라고 하면 청나라와 제국이 없어진 겁니다. 주자학적 체제 또는 유교적 지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천자가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부활해서 영생하는 줄 알았던 예수가 갑자기 죽었다는 통보가 날라왔다. 만약에 이러면 기독교가 멘붕에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세계는 중화와 이적으로 구성되어서 중화가 세계의 교화의 중심이오 덕치의 중심이 되어야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중화가 없어졌다고 하면 세상의 중심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마땅치는 않았지만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 세계가 질서 있게 이게 유교가 굉장히 차등적이거든요. 삼강오린이라고 하는 것이 군신, 부자, 부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관계의 중심이 되는 천재가 사라졌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고종을 비롯한 일부 조금 개명한 다른 생각을 가진 유생들이 생각한 것이 그 이전까지 조선 중화의식이 있었고 우리가 명나라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좌처해왔는데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못할 게 뭐냐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천자가 되자. 평일전쟁 직후에는 고종을 폐하라고 하는 칭호를 바치고 대군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천자의 칭호를 바치자. 황제를 하자.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의 준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제국의 중심은 황제다. 이 황제는 곧 천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자가 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설이 저거였습니다. 천자는 하늘과 하늘의 아들이 직접 소통하는 장체단입니다. 우리는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저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원형 건물조차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천원지방이라는 사고방식에 급격해서 하늘이 둥글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은 둥근 모양을 취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후국이라서 가질 수 없었는데 저 원구단을 짓고 저기에서 고종이 천자로 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자로 즉위하면서 당연히 이제 천자의 나라에 걸맞는 형식을 갖춰야죠.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국호였습니다. 해방지프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쓸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그 논란은 좀 차치하고 이 국호가 본래 대한민국이 국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는 그냥 대청제국, 대일본제국, 대형제국 붙이듯이 접두어로 붙인 글자고요. 민국은 국채입니다. 대한제국시대는 국채가 제국이었죠. 국호는 달랑 한 글자, 한입니다. 제국의 국호는 한 글자여야 한다. 라는 의식에서 한자를 쓴 겁니다. 삼한에서 취해서 쓴 거죠. 그 이전까지 한 글자여야 국가가 없었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마한, 변한, 진한 등등 한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연호를 광모로 정하고 천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시간의 주제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력기원 이렇게 보통 쓰지만 예수탄생 2016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 시간대가 신의 시간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호를 그전에 임시로 양력을 채용하면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만들었던 것을 폐기하고 다시 공식적으로 광무라는 연호를 쓰면서 그 이전에 써왔던 시헌역을 이름만 바꿔서 명시력이라고 해서 광무년간의 공식역법으로 씁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재단, 새로운 황제, 새로운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중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화를 계승해 왔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동양적 제국을 복구한다고 하는 의식이 대한제국 선포의 근본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선포하기에 앞서서 심순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건 조선을 말합니다. 세워진 지 500년 동안 훌륭한 임금인들이 대를 이어오면서 공적을 거듭 빛내고 덕화를 거듭 폈는데 예약, 전장, 의관 제도는 한당, 송나라 황제들의 제도에서 가감하고 한결같이 명나라 시대를 표준으로 삼았으니 빛나는 문화와 두터운 얘기가 직접 일통에 접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신라, 백제, 고려를 계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한당, 송, 명나라의 문물을 계승한 것이 우리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제국 선포의 하나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웃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의 지식인과 이런 식의 제국과 번병과 제후국과 이런 관계들, 또 이제 시간, 연호 이런 거 쓰는 것들에 대해서 워낙 익숙해 있었던 한국의 지식인과 일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죠.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했다. 그럼 누가 인정하겠어요. 우리 명나라를 계승한 나라는 우리 조선뿐이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틀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스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건 조병세가 같이 얘기한 겁니다. 만국공법을 살펴보니 자주권을 행사하는 각 나라는 자기 뜻대로 스스로 존에를 세우고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추대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했으며 또 그 아래의 글에는 어떤 나라에서 왕을 일컫거나 황제를 일컫을 때에는 자기 나라에서 먼저 승인하고 다른 나라는 뒤에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존에를 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들렸기 때문에 자립이라 하였으며 승인하는 것은 남이 하기 때문에 승인하도록 할 권리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남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존에를 세울 권리마저 패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왕을 일컫거나 황제를 일컫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존에를 정하는 것입니다. 말은 길지만 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국을 선포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은식한 겁니다. 중국을 계승해서 제국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제국이고 고정이 킹이 아니라 엠페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공법상 보자면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다. 승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의 교류관계에서 어떤 격으로 교류할 것이냐 이 점을 고민하고 그래서 서양 열강의 승인을 받는 제국이 돼야 한다. 이건 동양적 세계관, 동양적 제국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에 성립된 세계체제 내에서의 황제와 왕과 이 위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는 문제를 고민했던 것이고 이러려면 외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외국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앞의 것은 우리 전통 사상의 기준에 맞는 제국이고 임페리얼 코리아는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기준, 전통적 기준, 관념적 기준과 국제적 기준, 형식적 기준 이 두 가지를 함께 만족시켜야 제국의 내실과 제국의 외형을 같이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시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1895년 당대의 고정과 고위관료들, 고위관료들, 집권관료들 그리고 유생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였습니다. 1899년에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당대의 헌법을 만든 공포화입니다. 몇 가지만 보죠.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 온 제국이다. 세계 만국에 공인됐다고 스스로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공인을 했어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걸 만들 때도 이쪽에 있는 외교관들은 비웃었습니다. 서양외교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나라가 스스로 제국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지만 그래도 외교관계를 통해서 몇몇 나라가 국호를 바꾸는 것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공인된 나라,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가 첫 번째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나라다. 이건 청나라를 개선했고 명나라 개선했다는 이런 얘기 전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부터 500년간 전해오시고 이후부터는 만 년 동안 불변할 전제정치다. 이건 여기에는 동양적 제국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한국 대왕제계업서는 무한화한 군권을 항의하옵나니 공법에 이르는 바 자립정치다. 6조는 법률재정, 반포집행명령, 만국의 법률효방하사, 법률개정, 대사특사, 가명복권, 이른바 자정윤례, 입법사법행정의 정권을 가진다 등등을 담아나왔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제단계에서는 동양적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니까 거의 내세울 필요가 없이 각국의 공인을 받은 나라다 순환하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로 공인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공인하는 것과 실제로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정을 제대로 받고 싶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대한제국은 사실은 청나라의 사료관계에서 떨어져 나왔고 1894년 청일 연장 이후에 일본이 엽속 집어삼키려 했던 것을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3국 간섭을 일단 막아놓고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각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오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회의적이었고요. 세계에서 국제적으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회의적인 상태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만국국 공법 질서에 의지해서 중립국이 되고 어느 한 나라에 계속되지 않는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독립국, 독립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돌아다니고 나오고 하던 시대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이 공인하는 명칠상부한 독립국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명칠상부한 문명국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고정 개인이 아니라 고정으로 대표되는 당대 집권 세력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각국의 이 나라가 더 이상 낙부한 중세 국가가 아니라 세계 열국과 어깨를 나르냐는 문명국의 이론임을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독립을 지키는 길 이후 자신의 황권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고정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만들 계기가 생겼어요. 사실은 1901년이었는데 좀 일찍 빅토리아 여왕 주기 60년 기념 신경 예식이 영국에서 준비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니콜라이 황제는 1896년에 대관식을 했는데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의 대관식을 축하할 겸 해서 유럽 순회 특명 정권 공사로 민용환을 임명합니다. 민용환이 영국을 거쳐서 러시아 통해서 귀국하는 장거리 세계의 주여행을 하는 거죠. 밑에 사진은 당시 빅토리아 여왕 주기 60주년 기념 축제가 벌어졌던 런던 시내입니다. 민용환이 돌아와서 복명을 합니다. 일국의 온 나라 백성들이 벌써부터 들떠서 축하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전 세계 열강의 특사들이 모여 와서 전부 여왕의 주기 60주년을 축하한다. 국제적 경축을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빕니다만 저는 이때 이미 고종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조선 역대 임금 중에서 주기 40년을 넘은 왕이 넷 밖에 없습니다. 숙종 영조 순조 고종이에요. 근데 주기 40년을 특별히 기념한 적이 없어요. 궁궐 안에서는 40주년이라고 해서 잔치를 벌이지만 궁궐 밖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특별히 기념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 특사? 말도 안 되죠. 그런 적도 없습니다. 중국 황제 주기 몇주년 그러면 여기서 특사를 보내지만 조선 왕 주기 몇주년 내가 중국 특사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만국공법적 세계에서는 어느 한 나라 황제 또는 왕의 주기 몇십년이 국내적 축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축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은 거예요.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요. 1902년이 고종 주기 40년이자 나이 51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원래 51세는 뭐 요즘 저도 몇 년 전에 지났는데 굉장히 서글픈 해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노인이 되면 제일 좋은 점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잔소리 할 사람이 없어지고 자기가 잔소리 퍼불 대상만 남는 게 이제 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평민들은 양반들은 나이 70이 돼야 국가공인 노인 자격증을 줘서 기로소라고 하는 기관에 입소시켰어요. 근데 왕은 일반인과 달라야 한다고 해서 좀 조금 일찍 들어갑니다. 어떤 왕은 60에 들어가고요. 어떤 왕은 50에 들어갑니다. 고종은 자기는 황제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해에 기로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양대경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쌍대경축, 양대경축이라고 해서 이걸 다 계기로 해서 한편으로는 외국 열강의 특사들을 초평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제 발전한 나라 문명국으로 문명국에 자격을 갖췄는지 보여주자. 한편으로는 국내에 있는 온 백성들을 다 서울로 불러들여서 다는 아니지만 힘 있는 사람들 여론을 주잘난 사람 서울로 불러들여서 제국의 황제 탄생을 축하하고 제국시민으로서의 제국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갖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목표논도는 1902년이 되는 거예요. 1902년 가을에 축제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하자. 목표논도가 1902년에 그걸 외국서를 초평하게 결정을 하니까 1897년 이때부터 서울을 바꾸는 극장처럼 하나님 무대를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고 그 중심공간이 바로 경원국이 되었던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편으로 진행하면서 공식화는 조금 늦게 합니다. 대한제국시대 우리나라 동향이 그럴 것 같아요. 또는 서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뭔 일을 하고 싶으면 황제가 직접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말하는 법은 없어요. 누구를 옆구리 찔러서 말하게 시키죠. 그래서 내 말이 맞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잘 되면 잘했다 그러고 상을 주고 잘 안되면 거부하라. 니 책임이다 그러고 벌을 주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게 한국적 황제의 정치하는 방식이죠. 왕의.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를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1901년 겨울에 가서야 불과 9개월 남겨놓고 황태자 순종이 지금 황태자였습니다. 순종으로 하여금 시킵니다. 내년이 내년 가을이 아바마마의 51세 생신이자 즉위 40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한번 합시다. 이게 조선왕조사상 처음 있었던 조선왕조사상이 아니라 한반도의 정치사, 국가가 생긴 이래 국제행사를 치르기로 결심한 최초의 일입니다. 이게 예상대로 됐더라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렸을 거예요. 그해 11월달에 즉위 40년 망육순 친경기념 예식을 거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친경예식사무소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친경예식사무위원장에 바로 빅토리아 외왕 즉위 60년 특명공사로 갔다 왔던 민영환을 앉히는 겁니다. 이미 얘기는 다 끝났고 준비는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형식상 관제만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5월달에 가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청나라 당시에 강대국들한테 특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행사니까 보내달라고 여기서 국내에 있었던 각 공사들이 회합을 열어요. 무슨 지 생일잔치하는데 별것도 아닌 게 특사 파견까지 요청하느냐 우리가 그냥 특사자격으로 참가하자.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무시하고 묵살했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정부에서는 계속 갖고 공사들한테 열렬히 간곡하게 제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각축이 심해지면서 러시아가 담합을 깨고 그 이전까지 공사였다가 러시아에서 주된 역할을 맡고 있었던 베베르를 특사로 파견하겠다고 통보를 해옵니다. 베베르가 와서 여기 와서 고종하고 여러 번 만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대로 있다가는 베베르 러시아한테 좀 밀리겠다. 우리도 친환, 일본 천황의 친척이죠. 친환 한 분을 특사로 파견해달라. 일본도 파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도 주한 영국공사보다 주일 영국공사가 등급이 훨씬 높았어요. 일본에 있는 영국공사를 대신 특사로 파견하겠다. 청나라도 특사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옵니다. 그래서 특사 파견이 확정됐다 얘기를 듣고 신이 나서 예식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가서 일본, 러시아, 영국, 청국이 특사를 파견하겠다 홍보를 해왔고요. 그랬는데 20일 전에 공식 행사 개최 20일 전에 좀 사고가 터집니다. 의지에서 발생했던 콜레라가 서울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당시 콜레라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호환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호혈자, 콜레라를 말하는 거였어요.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1820년대부터 본래 인도 지역의 풍토병이었는데 영국인을 따라서 전 세계로 이 질병이 확장돼서 18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창궐하기 시작해서 대략 10년 주기로 사람을 잡아갑니다. 1895년에 콜레라가 워낙 심했었고요. 또 1906년인가 7년인가 콜레라가 워낙 심했습니다. 서울인구가 한 20만 명일 때 서울에서만 1만 명 이상 이 병으로 죽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도는데 외국 비빈들을 모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제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고정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음에 봄으로 미룹니다. 6개월간 연기한다. 1903년 4월 30일로 연기를 했던 거죠. 재정사가들은 이게 대한제국 멸망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02년을 하는 때는 사실은 흉작이었어요. 흉년이었는데 국가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빚까지 져가면서 사실은 이 예식 준비에 쏟아부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예식 준비를 했는데 행사 준비를 했는데 콜레라 때문에 연기를 하자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1903년 봄에 치르기로 했는데 생일잔치는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1902년 진연과 관련된 그림들은 여러 명 남아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영춘황이 두창에 걸립니다. 궁궐에 자기 아들이 생사를 헤매는데 아버지가 생일상 받아 먹는다는 건 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또 가을로 연기를 했습니다. 1903년 가을에 하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그때쯤 되면 러일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 정세가 긴장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 못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행사에 쓰려고 일본에서 인력과 100대를 수입해 왔는데 100대의 인력과를 전부 관리들한테 나눠주고 그냥 쫑치고 말았던 것이 친경기념 예식의 계략적인 경험입니다. 100대 중에 인력과 100대 중에 한대도 지금 안 남아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공직행사 일정표는 1902년에도 이랬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자료에 안 남아있고요. 1903년 치 행사 일정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전과 5로 나누어서 사절단 0적 그리고 국서봉정, 외부대신, 접견 그리고 외국사절들이 폐하를 만난다. 입장인원은 꼭 붙여놨어요. 대래복을 입고 대수장을 차야 한다. 그 다음에 저녁에 만찬을 하는데 입장인원은 대래복을 입고 대수장을 차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9일에는 고종이 각국형사관으로 방문해서 담내하는 것이고요. 원구단에 가서 대래복을 입고 대수장을 차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쭉 보시다시피 행사의 대부분이 어디서 지금은 없어졌죠. 바로 저쪽 자리에 있었던 이 부근에서 돈덕전에서 치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운궁 본덕전 그러니까 바로 이 행사 직전에 완공된 건물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중명, 하나는 중명전에서 치러지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희궁은 뭘로 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외국 국가원수가 오거나 외국 국빈 방문할 때 꼭 하는 것이 열경식이죠. 바로 이 열경식을 경희궁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한 가지 창덕궁 후원에서의 저녁 원유회 그러니까 5월 2일 날, 5월 2일자에 원유회 빼놓고는 전북 경운궁 안에서 이 국빈 행사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고 행사장은 주로 돈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대비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을 일관해서 황도 건설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를 정비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경운궁이라고 써있고요. 길을 보면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중심 도로들인데 이 경운궁 주변의 여러 갈래의 길들이 1896년 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각적 종점이자 동선의 종점, 모든 시선이 향하는 곳을 경운궁으로 이어진 도로들을 여러 개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도 바로 이 앞, 시청 앞 도로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됐죠. 그때 만들어진 도로의 원형입니다. 저렇게 만들므로써 형식적으로는 당시 절대주의 국가 도시들에서 유행했던 환상 방사선형 도로망을 이 경운궁 대한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도로의 체계와 모양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공사가 1896년 말에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부터 한편으로는 경운궁을 정비하고 한편으로는 도시 자체를 무대화하는, 극장처럼 꾸미는 그런 사업이 외빈 방문에 앞서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도시경관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종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1899년 이전의 종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897년 이전의 종로예요. 그리고 이것은 1899년 이후의 종로입니다. 이 같은 종로인데 이 길을 보고 나서 이사벨로 버트 디숍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894년의 기록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가 베이징인 줄 알았다. 서울을 보기까지는 이라고 단서를 하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도시보다 더 더러웠다. 남산에 올라가서 먼저 봤어요. 서울을 봤더니 저기가 메인 스트리트인 것 같은데, 종로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꾸물꾸물 꾸려서 멀리서 보기에는 흰 물결이 흘러다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종로는 조선 초기 태종 때 이미 국중의 중심대로로서 만들어졌고요. 그 좌우에는 정부에서 지은 공락, 핵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핵랑을 지어서 상인들한테 일부는 관청으로 쓰고 대다수는 상인들한테 불화해서 시전 상인들이 상업 건물로 쓰도록 되어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분명히 공락으로 지었기 때문에 기화로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무너지고 불타면 다시 짓고 이제 상인들이 직접 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초과로 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길은 쭉 뻗은 대로였을 것인데 이렇게 한번 새로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삐뚤빼뚤 길을 좀 침범해서 집을 지면서 길이 좀 좁아졌고요. 게다가 18세기, 19세기의 서울 상업이 발전하면서 이 상점으로도 모자라서 상가 건물 앞에다가 다 건물들을 짓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지금도 동네에 구멍가게 하나 있으면 그 앞길은 인도가 아니죠. 거기는 파라솔이 놓이고 의자가 놓이고 평상이 놓여서 이게 실제로는 도로인데 구멍가게, 가게 땅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적 풍토죠. 다른 나라라고 안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상업용 가건물로 지은 것들을 당시 용어로는 가가라고 불렀습니다. 가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가가 변해서 지금의 가게가 된 거죠. 가게란 말은 원래 가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구멍만 해서 구멍가게인 거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가게 앞에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 트럭입니다. 짐을 내렸다 실었다 해야 되니까. 옛날에 트럭은 요즘처럼 이렇게 질소산화물만 뿜질 않았어요. 질소산화물이 더 해롭긴 하지만 옛날에 운송수단들은 말똥과 소똥을 뿜었습니다. 물론 런던도 1700년대까지는 상황이 같았어요. 한 100년 전까지 상황이 같은데 이스벨로 버드 미숍은 그걸 자기는 못 본 세대니까 와서 봤더니 좁은 골목에 사람이 흰 옷인지 아니면 떼 탄 옷인지 모르는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는데 길에는 말똥소똥으로 가득하고 거기를 맨발에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는 즉 짚신이라고 하는 게 신었는지 벗었는지 살 부분이 안 되는 신발이거든요. 그런 신발을 신고 마구 밟고 다니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이 주변 시전가가 상점가니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확실히 없었어요. 화장실. 요강 넣고 있다가 그냥 아무데나 여기다 퍼붓고 하는 게 왜 말똥 옆에서 사람똥 들어가라. 이런 식의 도시 경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1897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1897년 9월에 내부령이라고 하는 게 1896년 9월에 내부령이라는 걸 내세워서 남대문농과 종로 주변은 이미 있던 가가 어떤 일 중에서 도로의 폭을 침해한 것은 완전히 헐어라 이런 보상금을 줍니다. 헐고 길을 원래의 폭을 회복하고 더불어서 이 길가에 있는 건물들은 지붕의 높이와 양식을 일정하게 해라. 순식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불과 3, 4년 만에. 똑같은 데인데 여기는 초가집 다모였는데 여기는 기와집이 쫙 늘어서는 거죠. 기와 건물들은. 그리고 거기에 1899년에 전차를 넣었습니다. 인도는 잘 모르겠고 한국, 중국, 일본을 놓고 보면 교토에 의해서 두 번째로 전차가 놓인 겁니다. 일본에도 당시에 교토에만 전차가 있었어요. 아시아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아시아 두 번째로 전차가 놓이면서 이 전차는 콜불안이 놓았느니 일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왜곡했었지만 실제로는 이걸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고정이었어요. 문명국가들에서, 구미 문명국에서 자랑하는 교통수단이 뭐냐. 전차다. 우리가 갖다 놓으면 이것도 문명국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느냐. 당장 이렇게 이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불과 5년 만에 다시 왔을 때 이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차를 놓음으로써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도시의 축을 바꾸고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사업을 했던 것이죠. 이 전차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이 전차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동대문에 발전소,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죠. 1899년부터 이제 발전을 개시합니다. 그 이전에 뭐 향원정에 전기발전소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발전기 하나였고요. 이거는 이제 엄연한 발전소가 시설이 돼서 전기사업, 전차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 전등사업도 병행합니다. 밤이 극복된 시대. 사실은 문명세계와 비문명세계. 20세기 초반 또는 벽두 또는 19세기 말 기준에서 왔을 때 문명과 비문명을 가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 세대가 겪었던 일인데 촌이 발전했다고 했을 때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밤에 전등불 들어오는 거 하나는 마을 앞길에 아스팔트 포장되는 거 아스팔트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시멘트로라도 포장이 되면 이게 근대화된 거예요. 근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운명의 상징인 전등이 한성전기회사에서 놓는데 자꾸 이제 콜브란 미국 회사가 지었다고 왜곡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는 한성전기회사는 고종이 개인 출자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회사의 사장은 누구를 맡겼냐면 당시 서울시장 한성판년 이채현에게 맡겼습니다. 이 한성전기회사와 콜브란 보스티익 상사가 한성전기회사가 콜브란 보스티익 상사에 철도 부설과 운영을 맡깁니다. 두 개의 회사가 이렇게 있었은 거예요. 한성전기회사는 한국회사 이걸 철도 부설 및 운영을 맡은 회사는 콜브란 보스티익 상사 그리고 콜브란 보스티익 상사가 철도를 부설하자마자 이제 한성전기회사가 전차를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콜브란 보스티익 상사에게 공사비를 다 주지 않았다. 또는 공사비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서로 소송이 붙어요. 소송이 붙는데 러엘전쟁 이후 일본이 이걸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해 줌으로써 한성전기회사를 통째로 미국 쪽에 넘겨주고 그래서 한미전기회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정중심의 개혁사업이었고 당시 한성전기회사는 철도 부설과 전차부설 뿐만이 아니라 한성내 전등사업, 수도사업, 은행설립사업 등등 모든 특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중심으로 서울을 개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일단 도시의 메인스트리트 왜냐하면 경복궁이 전궁일 때는 지금의 광화문도가 메인스트리트예요. 공굴 앞이. 그런데 경운궁으로 옮겨버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대한문은 동향문입니다. 동서관도로가 메인스트리트가 되는 거죠. 종로를 메인스트리트로 바꿔놓고 저렇게 깨끗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꾸며놓고 그 주변에다가 이런 것들을 배치합니다. 지금 바로 YMC 옆에 있던 장소예요. 지금은 건물이 없어서 장안 빌딩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성전기회사 사업을 1902년 바로 이거 행사 직전에 완공합니다. 한성전기회사를 집고 거기에 시계탑을 딱 세워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흔한 거니까 시계탑. 그럴까요? 저게 샀을 때만 해도 저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98%예요. 2%를 많이 쳐준 거예요. 시계 보는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보겠어요. 지금이야 유치원 때부터 시계 보는 법 가르치지만 숫자도 못 읽는데 저 바늘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른바 서양식 문명의 표지로서 세워놓은 거죠. 시계탑을 떡하니 세웠습니다. 다들 서양식 건물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종로 한복판 가운데 한가운데 원각사 토에 그전에는 이 주변에 초가집들이 가득 있었어요. 이 초가집들이 주로 뭘 해서 먹고 살았냐면 미투리 삶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모여 살았어요. 미투리꼴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들에서 밥하는 연기가 계속 나와서 원래는 이 백탑인데 흰 대리석탑이었는데 탑이 새카매졌다. 지금도 원각사 탑에 그을은 것은요. 폭탄을 말해서 그을런 것이 아니라 밥 짓는 연기 때문에 그을런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그 민가들을 다 1890... 이게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탑벌공원 가면 그 앞에 1896년 미국인 영국인 고문관 맥래비 브라운의 건의로 만들었다. 아닙니다. 1899년부터 민가들을 철거하고 공원조성을 시작하고요. 팔각장은 1902년에 가서 완공합니다. 공원이 최종 완공된 건 1902년입니다. 1902년 그 해를 목표로 해서 새로 공원을 시설합니다. 원래 유럽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에 따라서 도시환경이 악화되고 이른바 도시가 폐병의 온상지가 되면서 도시 내에 허파를 만든다. 숨통을 열어둔다. 그래서 공원의 다른 별명이 도심의 허파입니다. 허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유럽의 공원이에요. 그런데 당시 서울에는 그런 굴뚝산업이 없었어요. 저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성우적 도시로 꾸며주겠다. 문명의 표시를 담겼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던 것이 탑골공원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종로변에서의 지저분한 구멍가게들. 보상금을 두고 철거했지만 장사하던 사람들의 장사털을 헐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 장사털을 만들어 준 것이 1897년 1월에 개장을 합니다. 현재의 남대문시장입니다. 지금도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자기들이 5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이고요. 엄밀하게 이것이 오늘날과 같이 매일 문을 열고 하루 종일 문을 열며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관리인이 있고 그다음에 회계원이 있고 청소부가 있고 경비원이 있고 상가점포가 있고 그 앞에 노점이 있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재래시장입니다만 이 재래시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1897년 1월이에요. 이건 유럽에 있었던 도시중앙시장과 같은 구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사는데 여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물자들은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야 해요. 17세기, 18세기 프랑스 파리만 해도 길거리에서 뭐가 밟혔냐면 생선뼈, 돼지내장, 소눈깔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불러다녔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료품 특히 식료품 중에서도 뭐 옛날에는 다 그랬지만 빨리 썩는 것들 그러니까 청가와 생선 어류, 생선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중앙시장을 만듭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그렇죠. 이게 중앙 도매시장의 후신이고요. 중앙 도매시장은 1939년에 지금 서소문공원짜리에 만들어졌었어요. 그 전에 중앙 도매시장 구시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남대문시장입니다. 원래는 이게 선해청 창고를 지었었어요. 선해청 창고가 크게 두 개가 있어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남쪽에 있는 걸 남창 북쪽에 있는 걸 북창 그랬죠. 지금도 그래서 동네 이름이 북창동 남창동 그래요. 그 창고가 대동, 미, 포, 전 현물을 수납해서 보관해 두는 곳이었는데 갑오개혁으로 조세금납파 모든 세금을 현물로 안 받고 돈으로 받게 되면서 이 창고가 필요없게 됐어요. 비게 됐죠. 그 창고를 상인들한테 상인들을 창고에 몰아넣어서 상설시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도시 위생시설이었어요. 상업시설인 동시에 위생시설 이런 걸 갖추어둠으로써 문명도시로 인지시키고자 인정받고자 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행사를 납두고 프랑스에서 대규모 명품 가구들을 수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무렵의 행사가 취소된 다음에 사다 놓은 은접시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을 와인그라스 그러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외부 대신이 각국 공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파티를 한 번 했어요. 그 파티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갓 쓴 조선관료들 사이사이에 서양인들이 일부 있고 테이블 앞에 있는 화분 접시, 포크, 나이프 와인그라스 이 당시 고급 와인들 1901년, 2년도에 그림치고 호사스럽죠. 못 보지는 광경이 대체로는 축제 준비로 가구, 접시, 그릇 이런 것들을 왕창 수입을 해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 축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서양 특사들을 모셔왔는데 음악을 연주해야죠. 외국인들 모셔놓고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악이라든가 제례악이라든가 이런 거 연주하면 외국인들이 하품합니다. 이미 그건 알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고정이 궁궐로 외국인들 불러들여서 우리나라 음악을 들려줬는데 들을 때는 가만히 들었다가 듣고 나와서는 귀를 찢는 듯한 그런 소리 때문에 아주 지겨워 죽을 뻔했다. 이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1901년에 바로 한 해 전에 4월 달에 프로이센 군악사장이었던 에케르트를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기미가요 작곡에서 삼려를 하고 일본 현대음악에서 굉장히 흑흑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 독일 공사한테 추천을 요청해서 독일인 의사 분시와 독일인 작곡가 이자 음악가 에케르트를 같이 초빙합니다. 의사를 초빙한 것은 당연하죠. 왜 그랬을까요? 국내부전이라고 해서 황실의사로 초빙이 돼서 1901년에 오는데 이 사람 해골록은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고종의 독일인 의사 분시 그래가지고 지금 분시의학상이라고 하는 것도 한동약품에서 만들어서 재정해서 수여하고 하는데 이 사람 해골록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맨 아프냐면 월급은 엄청 많이 받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가끔 이제 미국인이 미국인 선교사 가는 병원에 가서 환자 좀 도와주고 그런다 이렇게 왜 하는 일이 없었냐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온 거였거든요. 행사 도중에 특사가 아프면 한의사가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 행사 때까지만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건데 행사를 결국 못해 버리고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많이 받고 있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에케르트는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행사 때문에 초빙이 돼 온 거예요. 그런데 서양 악기를 다룰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급히 막 프로에이션 군악대장으로 취임해가 있는 에케르트한테 거액을 제시하고 와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50인조 오케스트라 악기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악기가 굉장히 비싸요. 악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음악에 재주가 있는 사람 한 50여명을 뽑아서 급급히 대한제국 군악대를 조직합니다. 에케르트 에케르트는 이 군악대에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어요. 정말 열심이고 재주가 있고 천부적이다. 그래서 불과 석 달 만에 쓸 만한 연주를 하게 되어서 1901년 가을 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에 이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이게 완공되자마자에요. 이 군악대 6장은 탑골공원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려면 지금 낙원 악기상가는 바로 여기에서 유행유를 해요. 이 사람들이 악기, 이 악단이 이제 대한제국 망할 때 군대 해산될 때 해산돼서 이왕직 양악대가 되었다가 고종이 죽은 다음에 경상악대가 되었다가 경상악대 시절로 이제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명월관이라든가 태호관이라든가 요리집에 나가서 연주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연주할 사람도 없고 배울 사람도 없고 바이올린은 배울 사람이 좀 간혹 나오지만 무슨 트럼본이니 오버웨이니 이런 거 배울 사람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팔아넘기고 또 그 사람 또 배우는 사람한테 또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하니까 1920년대에 중남악기점 금이악기점 같은 악기점들이 처음으로 나관동에 생깁니다. 바로 여기 옆에 거기가 이제 오늘날 나관악기상가의 시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에게 서양음악의 감수성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대한제국 국가를 작곡을 했고요. 행사가 취소돼서 해임이 된 다음에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먼저 일본에 고용됐다가 돌아올 때는 일본에 대한 별로 사랑을 안 했는데 한국은 무척 사랑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 제자들을 떠날 수 없다고 안 가고 버팁니다. 가족들은 이제 보내고 혼자서 회원동에 혼자 살다가 1914년 1차대전 나고 나서는 독일이 일본의 적성국이 되니까 적성국민으로 몰려가지고 감시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죽습니다. 무덤은 양화진 묘역에 있고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서양식 음악을 분학대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나중에 음악을 들은 사람들의 외국인의 평에 따르면 음악이 꽤 좋았다. 에큐르테도 일본인들 제자보다는 한국인 제자들이 훨씬 더 우수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던 걸로 봐서는 저 50여 명의 군악대가 굉장히 능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의 축제 행사를 위해서는 서울에 없었던 또 하나의 특별한 시설을 역시 1901년에 만듭니다. 원래 도시의 핵심 시설은 고대로부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대도시부터 현대도시까지 도시를 가장 도시덮게 만드는 시설은 뭐냐면 도시에 살 때 도시의 삶으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연유가 뭐냐면 수시로 미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또 그래야 살아요. 평소에 자기와는 다른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술 마시기 춤추기 노래 부르기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평상시에 그 놈하고 점잖고 얌전하고 남 둔치 보고 이러던 자기에서 남 둔지 안 보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으로 순간순간 변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시의 핵심 시설들입니다. 극장 경기장 요즘으로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유교 국가의 수소로 만들어진 서울은 그 다음 동시대의 세계 수소들과 비교해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이게 없었어요. 경극장 가부기좌 무슨 콘서트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궁궐 안에서만 무슨 연애가 이루어지고 대갓집 마당에서만 이루어지고 공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 경기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경관한 도시였죠. 그러면서 와중에 최초로 실내 극장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금화아시아나 빌딩이 있고 서울역사박물관 옆에 한글해관 있는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언덕배기 자리에 최남선의 기록은 저기에 로마에 콜로세엄을 번졌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콜로세엄 같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입장인원은 수용인원은 600명 정도 원형 극장이었고요. 뚜껑은 원뿔로 덮었습니다. 저게 저걸 나중에 둥근 모양의 뿔이 달렸다고 해서 원각사라고 하는 단체가 저걸 갖다 썼는데 원각사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국립극장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상 확실하게 안 나와요. 사례에 나오는 기록으로 희대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소춘대 이런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극장을 만들어 놓고 이건 경축행사 때 끝나고 나서 여흥으로 왕과 친절한 사람이나 외국숙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극장이죠. 그리고 여기에 당시에는 영화 돌리고 그럴 때는 아니니까 여기에 공연을 당당하기 위해서 만든 연예단이 있습니다. 잘못 알려져서 이걸 협률사라고 부르는데 저건 아니고요. 저건 극장이고 그 연예단으로 만든 게 협률사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에 난다긴데하는 기생 광대 제인 소리꾼 다 불러서 이걸로 국립연예단을 만듭니다. 협률사에 뽑혀 올라온 진주 평양기생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행사가 취소된 다음에도 안 돌아가고 서울에 남아서 기생접을 만들고 번번을 만들어서 서울의 기생 문화를 선도하는데 그때까지만 이렇게 서울에 오래 불러요. 마땅한 스폰서를 못 만나면 오래 붙여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연예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열리는 거예요. 공연예술의 시대가 열리고 공연예술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공연예술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걸 다 모방해서 그 다음에 광무대니 연흥사니 단성사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전부 사자를 쓰거든요. 연흥사 단성사 광무대는 극장이고요. 연흥사 단성사는 연의 단이에요. 단성사 극장이라고 하는데 단성사라는 단체가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단체를 이룬 모임 단성사예요. 단체의 건물이었죠. 그런 것들이 다 모방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최초로 만든 것이 전부 이 1902년 친경기념 예식을 앞두고 이런 식의 변화 이제 축제를 위한 준비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물 꾸미고 도로 정비하고 연예단 꾸리고 극장짓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방문을 서양 특사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인지 조선인지 코리아인지 갔다 왔더니 제법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듣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를 내비해서 이때와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일반 백성들을 충성심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국제적 승인 또는 국제적으로 뭔가 국가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다고 하는 당대 집권세력에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것이 이제 일반 백성들의 충성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겠다. 그런 기반이 되겠다.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시대에 비로소 이제 국기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황제 생일날 국기 강제로 달게 해서 보통 뭐 별별 짓 사기를 다쳤어요.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기보급 과정에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국기 장사들이거든요. 대한제국시대 국기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황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제 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황태자 전하와 이천만 동포와 국기를 향하여 천세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군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군주가 가장 위고 황제가 위고 그 밑에 황태자 일반 백성 국기가 동급인 거예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먼저 이라서 만세이고 태극 국기는 천세입니다. 그리고 국기와 이천만 동포는 동등한 거예요. 나라의 주인이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게 되면 나라의 주인이 일반 국민이고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기는 국민보단 낫습니다. 경례의 대상이 안 되는 게 맞아요. 다만 국가의 종복 국민의 종복인 공무원과 군경은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일반 국민은 국기에 대해 경례를 안 한다. 이게 맞는 거였어요. 1901년도에 고정 만수성 생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마다 다니면서 순검들이 순검들이 국기 장사를 같이 했어요. 국기를 두 개씩 달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국기를 두 개씩 강매를 했습니다. 비싸게 상인들이 그날 국기를 두 개씩 다닐까 이번엔 또 왜 국기를 두 개씩 다냐고 하나는 떼라고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집단 민원을 넣고 하는 사례들까지 입구했었는데 어느 나라는 국기 보급 확대에는 국기 장사들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애국심을 촉발시키기 위한 여러 시설들을 만듭니다. 장충동의 장충단 1901년에 원래 1900년에 을미사별 때 희생된 사람들을 제사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1901년에 국립추모시설로 격상시킵니다. 오늘날 현충원과 이름이 같아요. 지금은 배호에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정도로 기억들을 하시지만 그건 이제 일본인들이 그걸 완전히 이미지를 바꿔놔서 그렇게 돼 버린 것이고요. 그게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악묘 고종 본인도 그렇고 고종이 상징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많이 그 자원을 활용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유비였어요. 삼국제에 나오는 유비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한제국시대의 일반 백성들도 삼국시는 다들 알랐거든요. 그래서 연호를 광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후한광무제의 연호와 같습니다. 후한광무제의 연호 망해나가는 나라를 새로 중흥시킨 황제가 후한광무제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광무라고 연호를 지었어요. 그리고 바로 후한의 망해가는 나라를 되살리려고 애를 썼던 영웅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동쪽과 남쪽에 있었던 두 개의 관악묘를 관제묘로 격상시킵니다. 황제로 격상시켜서 옷도 새로 갈아입히고 현판도 다 갈아주죠. 그걸로 모자라서 남산에는 제갈량을 모시는 와룡묘를 만들었고요. 서대문 밖에는 유비를 모시는 숭의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당시 지금 영천시장 정도에 있었던 숭의묘라고 하는 유비, 관우, 장비를 다 모신 사당이었고요. 왼쪽에 아래쪽 사진은 지금 사진입니다. 남산에 올라가다 보면 와룡묘라고 하는 당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1901년 2년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제 고정 개인의 추기를 온 백성이 함께 즐기는 추길로 삼으면서 이제 충군해국하는 마음을 고향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시설이 저것과 저것입니다. 위에 거는 지금 아시겠죠. 교복빌딩 앞에 있는 친경기념비전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이게 바로 이 제목입니다. 황제, 어극, 40년, 망, 육순, 친경, 기념비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글씨가 그래요. 친경을 기념하는 노래를 비석에 새겨서 둔다. 그리고 그 비석을 세웁니다. 우리가 비석을 보호하는 건물을 비각이라고 해요. 보통은 그런데 저건 황제를 칭성하는 비석이기 때문에 비전입니다. 건물에 등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폐하, 전하, 저하, 합하 이렇듯이 건물에도 제일 높은 건물이 전, 당, 합, 각, 제, 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칭성하는 비석을 모으신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비각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집단이 저걸 만들어요. 친경기념비를 만들어서 황제의 공덕을 생일 선물로 내리는 거죠. 원래 저기 황성신문사가 있었는데 황성신문을 쫓아내고 저기다가 저 기념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한 그룹이 저걸 만드니까 또 한 그룹이 이제 또 나섭니다. 우리 황제의 공덕은 저런 일반적인 비석으로 칭성하기에는 너무나 커서 보통의 비석으로는 안 된다. 일부 패거리가 송성건의소라는 걸 만들어서 황제의 공덕을 찬성하는 그런 글을 새긴 비석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비석은 보통의 비석은 안 되니 하늘에다 할 공적은 하늘에서 할 수 있는 비석에서 줘야 된다. 그래서 돌북 3개에다 새기기로 합니다. 돌북 3개를 만들어요. 석고 형태의 비석입니다. 저걸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각 관리들의 월급에서 떼고 뭐고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아서 저 석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다가 막 글씨를 새기려고 해서 이유인이라는 사람에게 글씨를 맡겨요. 글을 쓰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거짓말을 했는데 차라리 종이에다 쓰면 태워버리면 그만인데 저 돌북에다가 고종을 칭성하는 말을 새겼다가는 두고두고 욕을 먹을 것 같았는지 고종한테 가서 건의를 합니다. 임금의 공적을 돌북에 새겼다는 것이 옛날 전설에는 나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없다. 그리고 이런 거죠. 역사를 왜곡해서 돌북에다 글씨를 새기면 만 대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당신이 잘하면 후세의 사가들이 대서특필에서 천추 만세에 기록될 것이고 당신이 잘못하면 돌북에 아무리 좋은 글을 새긴들 그게 욕되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래서 고종이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저기다가 아무것도 새기지 마라. 그래서 아무 글자도 안 새긴 채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석고단이라고 해서 지금의 롯데 호텔 주차장 자리에 있다가 지금 원부단 안으로 옮겨져 버렸죠. 저 두 가지가 친경기념 예식과 관련해서 지금 남아있는 구체적인 유물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시를 전체로 개편하고 도시 내에서의 주된 무대를 경운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경운궁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경기념 예식의 행사들 대부분이 바로 지금 이쪽 뒤쪽 자리에 있었던 맨 왼쪽 위에가 돈덕전이라는 건물입니다. 맥리비 브라운의 총회관 사무소로 지었다고 하지만 저 건물도 총 101년이나 완공이 됐어요. 나중에 행사가 취소되니까 브라운이 썼던 것이고 실제로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주된 연회장이 주된 접견장으로 지었던 것이 그 건물이고요. 보조건물로 지었던 것이 오른쪽에 수호컨 지금 중명전이라고 돼 있고 울산역역이 만들어져서 체결된 것이라서 바로 지금 저 하비바우스 뒤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바로 나가다가 보시겠지만 경운궁 안쪽에 정관원이라고 하는 야외 파티 장소. 저기서 뭐 별별 소문들이 많죠. 고종이 커피를 즐기고 댄스를 즐겼다는 등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저 건물도 사실은 친경기념 예식 때 외국인들한테 연회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드디어 그 이전에 있었던 구성헌이라는 건물이 있던 자리에 구성헌을 헐어버리고 덕수궁 안의 랜드마크인 석조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석조전을 지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901년 겨울에 각국공사에게 대한제국 외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들의 나라 백성들이 서울에 들어와 사는 이상에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 원하는 집을 짓는 것은 당신들 마음이다. 다만 대정동 한 곳만은 황궁에 있는 존엄 지지인이 이곳에서는 2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해달라. 공문을 보내요. 그런데 그 공문을 보낸 시점이 바로 이 석조전을 착공한 직후입니다. 그 이전까지 좀 보시면 보종인 경운궁을 왕궁으로, 황궁으로, 세환궁으로 정할 당시에 위에 러시아 공사관, 저 앞에 프랑스 공사관, 이쪽에 독일 공사관 그다음에 아주 초라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초라한 게 바로 마비바우스 미국 공사관이었죠. 각국 공사관들이 늘어서 있어서 경운궁이 오히려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 초라하게 보이는 경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석조전을 3층 건물로 지으면서 이 주변에 더 이상 다른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관적 위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이 공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외국 귀빈들을 맞이해서 이 궁궐의 서양인들의 기준을 볼 때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설들을 집어넣으면서 한편으로는 2층의 중화전을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동양적 건물을 또 지어요. 이건 저 서양식 건물이 여기를 찾아올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라면 이 2층의 중화전은 내국인만이 아니라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내국 신민들, 내국 백성들한테 이제 1층짜리 전각이 아니라 이름도 같아요. 자금성의 정전 이름도 중화전이거든요. 같은 이름의 중화전을 지으면서 중화전을 지어놓고 이제 황제의 나라임을 드러내려고 지었던 거죠. 저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서양식 건물을 치우고 한편으로는 중국에 있는 황궁 전각의 부럽지 않은 굉장히 큰 건물을 이렇게 올려 세워서 저것도 1902년에 완공이 돼요. 1902년 이미 신경기념인 예식은 모든 건축행이라든가 도시 건설사업이라든가 연예인 조직사업이라든가 이거의 목표 연도였어요. 됐는데 하고 났더니 문제가 생겨요. 전통 궁궐을 놓치자면 경운궁은 권력 자체가 비좁은 데다가 저런 걸 서양식 건물을 또 이것저것 우겨 넣었더니 더 비좁아진 거예요. 궁궐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동영제국의 상징으로 보자면 제후국 기준으로도 좁은데 첫째로는 공식 행사를 치르기 위한 정전이 있어야 하고요. 일상적인 정사를 보기 위한 편전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가끔 대신들 소견하고 불러서 밤늦게까지 얘기하다가 그냥 돌려보내고 자는 데 쓰는 침전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왕빛전인 중궁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대빛전이 있어야 하고요. 왕의 후계자를 키우기 위한 동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갖춰줘야 궁궐의 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벌레각사라든가 후궁이라든가 이거는 양보한다 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이건데 이걸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이 궁궐 안에 고종이 퇴위한 다음에 머물렀던 무슨 덕궁전이 어떻고 중화전 사로 지은 게 어떻고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중궁전이 있어요. 뭐죠? 대빛전이 있어요. 동궁이 있어요. 지울 데가 없어요. 석조 전에 왕과 안비가 살았던 집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한동안은 써붙이곤 했었어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궁궐는 안 되니까 궁궐 경역을 넓히기 위해서 1897년부터 굉장히 많이 예를 씁니다. 첫째로는 저기 지금 시립미술관 자리 시립미술관하고 서울시청 별관 있는 그 자리 시의회 있는 자리 거기 독일공사관이 됐어요. 독일공사관을 교섭해서 그 땅을 사고 독일공사관 다른 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길 지금 우리가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그냥 막아버리고 터석을 궁궐로 합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쪽에 있는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 이쪽 공사관이 그 길 없으면 우리 못 산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거를 한공권로 쓰려던 계획이 일시 잘못 틀어지는 바람에 거기다가 다리를 놨죠. 문교라고 해서 경운궁에서 바로 새로 확보한 독일공사관 부지를 통과하는 이 다리를 놓습니다. 여기까지 하나의 권력으로 쓰는 거죠. 아마 여기는 제대로 못 써서 평예원을 갖다 놨고요. 법원을 갖다 놨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희궁 이건 경복궁에서 장면입니다만 경희궁을 뭘로 쓰려고 했냐면 열병식장으로 쓰려고 했죠. 원수부를 갖다 놓고 거기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경희궁을 복원해서 같이 귀접은 경흥궁하고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궁과 경흥궁을 놓는 이 거대한 육교를 놓습니다. 그걸 홍교라고 그랬어요. 러일랜딩 이후 일본이 가장 먼저 험은 것도 이달입니다. 이건 뭐 누구는 목교라고 추정합니다만 폴란드계 독일인이 설계를 했고요. 이 육교는 화강암달이었습니다. 경희궁에서 경흥궁으로 바로 이어지는 금이트로 전체가 다녔었고요. 이런 육교를 만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비접은 권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거죠. 얘기 나온 김에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나서 이 경희궁을 자기가 쓰고 경흥궁을 순종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희궁을 덕수궁으로 쓰고자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덕수궁은 고유명서가 아닙니다. 조선 태종 때도 덕수궁이 있었어요. 태위한 왕이 사는 궁궐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가 덕수궁이에요. 여기를 덕수궁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건 맞지 않아요. 태위한 다음에 비로소 덕수궁이라고 불렀고요. 원래 경흥궁이에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 궁궁의 이름을 경흥궁으로 되돌릴 것인가 덕수궁으로 놔둘 것인가 가지고 무슨 토론회가 열렸는데 올바른 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많은 쪽이 이기죠. 그래서 그냥 덕수궁으로 남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경흥궁과 경흥궁을 잇고 또 앞에 권력을 넓혀서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는 다른 시설들을 다 갖추를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퓨저넴한 궁궁으로 한편으로는 서양식 건물에 들어서면서 한편으로는 동양식 제국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다 갖춘 궁권로 개조하려고 했는데 1904년 초에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궁궐이 중화전 포함해서 싹 불타버리죠. 러일전쟁 당시 직후인 1904년 4월달의 화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론들이 있죠. 저는 이걸 99% 일본군에 의한 방화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하는 근거는 뭐냐면 저 전시화보라고 하는 저 사진에 뭐가 나오냐면 경흥궁에 불 났는데 궁려와 내관들이 전부 도망쳐 나와요. 도망쳐 나오고 일본군이 불구로 들어가요. 지금 저 안에서 불 끄고 있는 건 다 일본군들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내시와 궁려가 궁궐에 불 났는데 도망 나오면 사형감이에요. 불 꺼야죠. 그럼 불 안 끄고 왜 도망 나왔느냐. 일본군이 쫓아났기 때문에 도망 나온 거예요. 다 4번 하고 마구자라 불 지르고 훔쳐가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책에다 썼더니 한참 있다가 일본 항상 그런 거에 흐집 잡는 신문이 있어요. 산케이신문이라고. 산케이신문 서울특판에 저 찾아왔어요. 독일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됐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독일 공사가 본국에 보고했는데 저거는 고종이 경훈궁을 떠나서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거다. 이런 식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공사관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 정보를 준 게 일본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만. 저렇게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때 불타버리고 다시 지은 거고요. 경훈궁은 저 때 다 불타고 지금 남아있는 정각들은 저 위에 대부분 다시 지은 것들입니다. 저렇게 경훈궁이 불타면서 경훈궁에 담으려고 했던 서양식 건물과 동양식 건물의 조화 만국공법적 제국과 동양적 제국의 공존 이런 구상도 허물어져 버렸던 것이죠. 가장 상징적인 것이 원구단을 헐어버리고 황궁우만 남겨둔지 거기에 호텔을 올림으로써 가장 신성한 땅에 가장 세속적인 시설을 둠으로써 꿈을 쥐어버렸던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경훈궁과 서울에 담으려고 했던 대한제국시대의 꿈 시계적으로 보면 1897년부터 1902년에 1차 완성되어야 된 그 꿈이 있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주제라는 건 맞는지 모르겠어요, 미술사하고는. 그런데 이 경훈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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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